반갑습니다. 신입생 여러분. 동명대 뷰티케어학과 학과장 김서인입니다. 온라인 수업 때 잠시 얼굴 보고 인사를 하긴 했는데요. 오늘은 저희 학과 교수님들 모두 다 모여서 학과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. 학과 교수님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요. 학과 캔버스 살짝 잠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강의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강의실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조교 선생님이 상세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밖으로 나가서 강의실 소개 및 교수님들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. 학과 교수님. 네. 반갑습니다. 비트케어학과 교수 김미연입니다. 얼굴을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사태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. 빨리 좋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강의하고 멘토링하고 만나고 싶습니다.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. 다음으로는 김혜경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마스크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스크는 끼고. 예쁜 얼굴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잠깐 여러분들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셨을 때 저를 알아보시겠죠. 저는 메이크업 담당이고요. 2020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하루빨리 교정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교정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2020 새내기 여러분 화이팅! 여러분 반가워요.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. 우리 빨리빨리 만나요. 저 김경련이에요. 기대하고 있을게요. 피부. 어? 피부 전공이에요. 안녕하세요. 수업시간에 맨날 생홀로 얼굴 드리면 미는 메이크업 김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수업시간마다 우리 학교 벚꽃 예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벚꽃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. 너무 예쁜데 이거 사진으로 영상을 한번 보세요. 반갑습니다. 보고 싶어요. 저는 조교 김현주입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 나중에 대면 수업 갈 때 저도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. 공영대학교 뷰티케어학과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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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